네 이제 숨막히는 방기능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방법을 까먹었네 다음번 개인엔디 어때요? 개인엔디는 말고 다른거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내가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? 미션 오브젝트를 확인하세요 자 가자 방기능력자 이게 방기를 껴가지고 상대방이 체력을 깎게 하는거에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면 체력이 깎이는거는요 이렇게 하는겁니다 요 아래가면 뭐 방기소리 들리죠 뿡뿡뿡뿡뿡뿡뿡뿡 아주 소리가 쩔어지네 너도 방기먹어 이 새끼야 이거 맞으면서 체력이 깎이는거에요 단 가스가 천이상에 뜨는 체력이 깎입니다 이런 미친 그러니까 계속 방기를 껴야된다는거야? 뿡뿡뿡뿡 오오오오오 미안해 미안해 오 졸라 낀다 야 이 새끼 졸라 꼈어 이 개새끼야 야 이거 자살이기잖아 오오오오오오 방기다 싫어 오오오오 졸되뻔했네 아 나도 껴야돼 참을수없어 헉!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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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기를 껴야돼 아니면 가스가 쳐서 뒤진다잖아 빨리 방기를 껴야돼 BGM 왜이래 방기 껴 그렇지 방기 뿡 안돼? 뿡 야 방기 방기 터지겠다 내 가스 터지겠다 잠깐만 뿡 아 못 지나가 야 이 새끼야 우리 못 지나가 너 뒤져 이 새끼야 야 이건 자살이기잖아 아 야 이 새끼가 아니 이 새끼가 장난을 치나? 어어 졸되겠다 빠져나가야겠어 난 여기를 빠져나가야겠어 야 라이트 영화인의 흥커링 그리고 아 안녕하세요 야 BGM에 방구 소리 들린다 나 여기 숨어있어야지 그래 여기 숨어있어야겠다 아 체력이 고정내구나 이게 야 근데 이 새끼야 아 가스 250이 뭐야 잠깐만 나 오지마세요 나 나 나 나 가스 잠깐만 잠깐만 가스 배출 해야돼 가스 배출 해야돼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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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출 가스 배출 가스 배출 가스 배출 좋았어 졸될 뻔했다 가스 250mm 차 타자니 어어 뭐야 뭐야 이 새끼들 여기 숨어있어야지 오지마 이 새끼야 갑자기 가스가 아 저 새끼가 진짜 어디서 계속 방구를 끼는거야 이 새끼가 어디서 길막질하는거야 어디서 길막질하는거야 어 나 포위한다 어어 너 오지마 이 새끼야 자사랑이다 이 새끼들아 길막하고 있네 우와 존나 나만 타구리하는 것 봐 존나 너무하네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다 하는거야 이것들이 아 좀 그만 좀 끼세요 우리 협상 좀 합시다님 아 꺼지세요 제발 저리 가져가세요 아 잠깐만요 방구 좀 그만 끼세요 나 뒤져요 이러다 아이 이 새끼가 아우 진짜 근데 BGM이 왜이래 페브리즈? 페브리즈는 또 뭐지? 야 나 못 지나간다 졸댔다 여기 방구총국이야 잠깐만 나 여기 못 지나가겠는데? 아이템도 안보이고 지나갑시다 페브리즈는 또 왜 나오냐? 아이템이냐? 자 여기 있어보자 Q. 어! 어떤 플레이어가 질식사 했습니다 이럴수가 나도 질식사 하지말자 야 방구찼다 그 시간에 오지마 이놈만 5. 이게 자꾸 방구를 끼네 엄마 아닌데 엄마래 아 아이템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체력같은거 없나? 방구만 계속 꼈더니 근데 이거 BGM 이거 저작권 걸려서 못올리는거 아니야? 야 일단은 아이템은 먹어야 되는데 아이템이 안나와 흔연이 많이 아세요 잠깐 뭐야 저거 베브리지인가? 야 잠깐만 나도 살려주세요 갈식 누구야? 너 블랙 준다 아 우리 시청자 아니구나 야 나 지지 야 프리데아야 너 나한테 방구 끼면 너 블랙이야 야 너 블랙 먹고 싶니? 오지마 오지마 야 프리데아야 우리 이러지 말자 이 나쁜거 너 저리가 아 죽겠어 제발 좀 그만 끼면 안되나요? 아아 잠깐만 잠깐만요 이러지마세요 님 저리 꺼지세요 아아 이건 진짜 진짜 잠깐만 이 님이 왜이래세요 이 님이 미쳤나? 야 주아 야 프리데아 너 강태야 너 진짜 강태야 너 진짜 강태야 넌 클래시 오브 클렌 내일 클렌에서 나가노 주아 너 내일 클래시 오브 클렌에서 나가 일로와 나 형 컸어 이 소리 들리지? 넌 강태야 이놈아 넌 강태야 이놈아 넌 강태야 이놈아 주아 넌 강태야 이놈아 일로와 자 어딨노 자 여기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초방 버튼을 누를거야 어디냐 니 아이디아 여기있다 프리데아 이거 방송으로 보여주면 좋겠네 빨리 끝나라 일단 우리 주황이나 보자 주황이 야 주황부터 죽여라 일단 주황은 블랙 플러스 초방이야 일단 주황은 블랙 플러스 초방이야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주황부터 죽여 주황부터 죽여 우선 주황부터 죽여 주황이 안 죽었는데 빨강이 누구냐 그런데 포도 뭐야 데스매시거스에서 아이템 주배 빨리 신경합니다 자동 회복이 사라진다 원래 없었잖아 펠브리즈 야 빨강이가 구석에서 아이템만 처먹었나봐 자동 회복이 사라진다 crypt 구멍에 ipeer 아 이거 빨리 언제 끝나 다온님 바라스 게이머님 안녕하세요 왜그래 여러분 황사먼지 조심하세요 서울에는 또 미세먼지가 아주 높게 나왔더라구요 조심하세요 일단 프리데어님은 일단 한명 나왔기 때문에 여기 폐브리즈 나왔다 황사두지 마세요 여러분 풍코님 안녕하세요 폐브리즈랑 또 폐브리즈 근데 이건 언제 끝나지? 아 이거 유튜브에 올리냐고요? 네 올립니다 사람들은 눕방을 봐가지고 지금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가 4천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4천명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끝내냐? 야 빨리 끝내 빨리 끝내라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내는거지? 오마 먹었어? 야 빨강이 죽겠는데? 야 이거 빨강이가 죽어 와 트릭 자 전면 승부은요 갈색이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밥먹다가 하면 안돼 유튜브는 4천명인데 아프리카는 20명이야 한숨 störgl